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복 둘째 하나님의 극렬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스카리아 1장에서 6장입니다 주변 이웃들의 여러가지 방해 공작과 그들의 처음 열정이 사라짐으로 인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이 귀한 공동체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성전 제거를 중단하고 있던 귀한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스카리아 선지자를 통해 여러 환상을 보여주시며 격려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스카리아 1장에서 6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268일 스카리아 1장 다리오 왕 제 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아의 아들 선지자 스카리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이 맞이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열한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아의 아들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만이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업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원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적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업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원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요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이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스카리아 2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적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과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업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오나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그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약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을 위해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력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그레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다 그날의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그레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스가리아 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귀리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오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선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T지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스카리아 사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남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왁께서 수룩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근의 여왁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룩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또를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하다 하리라 하셨고 여왁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룩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근의 여왁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룩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남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남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스가리아 5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이십귀비시여 너비가 십귀비시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그레 여왁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리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의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아기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중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스가리아 6장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싸기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단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오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멸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니아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데 이같이 되리라 오늘의 말씀 스카리아 1장에서 6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예루살렘, 유다와 이스라엘, 북방, 바벨론, 신할, 구리산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스카리아, 다리오,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 대장장이 4명 층량주를 잡은 사람, 여우수와, 스루파벨, 에바 속 여인, 헬데, 도비야, 여다야, 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카리아 선지자를 통해 귀한 공동체에게 그들이 살아야 할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즉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메시지였습니다 스카리아 선지자가 귀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스카리아 선지자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5가지는 위로를 상징하는 환상이고 그 다음 3가지는 심판을 상징하는 환상입니다 먼저 위로를 상징하는 5가지 환상은 첫째 화석류 나무 사이의 말탄자들의 환상 둘째 4개의 뿔과 대장장이 4명의 환상 셋째 층량주를 가진 사람 환상 넷째 대지사장 여우수와가 정결하게 되는 환상 다섯째 순금 등잔대와 두 감남나무 환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심판을 상징하는 3가지 환상입니다 여섯째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일곱째 에바 속의 여인 환상 여덟째 내병거 환상입니다 위로를 상징하는 5가지 환상 가운데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나무 사이의 말탄자들 환상입니다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는 가나안 지역 지중해 연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감남나무 종료 나무 등과 함께 초막절의 초막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며 이사야에서는 회복의 상징으로 표현된 나무들 가운데 하나로 등장합니다 이 환상에 대해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전합니다 여우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바벨론 70년이 다 찼음을 아뢰자 하나님께서 이제 귀한 공농체가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 또한 재건하며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우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리라 만그레 여우와의 말이니라 스가리아 선지자가 본 두 번째 환상은 네 개의 뿔과 대장장이 네 명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기에서 네 뿔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압제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장장이 네 명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압제한 자들을 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세 번째 환상은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측량주를 가진 사람 환상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영화롭게 하실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른데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과 없는 성업이 될 것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과 가축들이 많아지고 안전한 성업이 될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한 공농체와 함께 하시며 그들의 영광이 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이 감동적인 이유는 과거 예루살렘이 예리미야 선지자가 바라보며 한없이 울던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모습은 여전히 피폐한 모습이었으나 스가리아 선지자가 환상에서 본 것은 놀랍게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회복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저수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이는 1차적으로는 성전 재건의 날에 임대하실 하나님의 모습이며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도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정결케 되는 환상입니다 스가리아 선지자가 본 환상은 더러운 옷을 입고 영화의 천사 앞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영적으로 나태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대표로서 또는 개인의 범죄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사명을 맡겠습니다 그리고 내종싹에 관한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제 다시 정결하게 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사명은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괴례를 지키는 일입니다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다섯 번째 환상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남나무 환상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인 수로파벨과 여호수아에게 능력주심을 의미했습니다 이 환상은 순금 등잔대의 꼭대기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릇 위에 있는 일곱 개의 등잔을 일곱 개의 관이 받치고 있고 등잔대의 기름 그릇 좌우편에 감남나무가 서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감남나무 기름을 몸에 바르고 머리에 붙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고자 특별히 수로파벨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 수로파벨에게 환상의 내용을 전하게 하시는데 성전 제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수로파벨이 성전 제거를 완성하여 머리또를 내놓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스가리아 4장 9절입니다 수로파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 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수로파벨에게 성전 제거는 끝까지 이루어낼 것을 촉구하십니다 지금까지 다섯 개의 환상이 위로를 상징했다면 이제 남은 세 개의 환상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여섯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으로 개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환상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이십귀빗이요 너비가 십귀빗이니이다 여기에서 길이 이십귀빗 너비 십귀빗의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말씀을 기록한 율법책 두루마리를 의미합니다 즉 두루마리가 펼쳐진 채로 날아가는 모습은 곧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도둑질과 거짓 맹세하는 죄를 지적하시는데 그 이유는 성전재건 중단의 근본 원인이 개인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도둑질과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를 지키지 않음에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일곱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에바 속의 여인 환상입니다 이는 민족의 죄악이 제거될 것을 의미했습니다 에바는 곡식 양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용기입니다 악한 여인을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던지자 여인이 그곳에서 나오려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부로 그 악위를 막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킬 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기십니다 신할은 유프라데스강과 티그리스강 사이 바벨론 평지로 리무로시 세운 바벨, 에렉, 아깟, 갈래 등의 성읍이 있었던 곳입니다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갇혀있는 에바를 들어 신할 땅으로 옮겨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이어서 과거 악의 땅이었던 신할 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옮겨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구별하신 거룩한 땅으로 회복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여덟 번째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덟 번째 환상은 내병거 환상인데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열방에 임할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에서 내병거의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그리고 어룽지고 건장한 말은 여러 상징의 말들로 이들이 사방 온 땅으로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할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왕의 멸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이는 왕의 멸류관을 쓰는 것으로 마치 여덟 개의 환상의 결론처럼 거행되는 요수아의 대관식입니다 이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스가리아 6장 12절입니다 만군의 여왁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단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는 장차 싹,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의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건축될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함께 만드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오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병건을 사방으로 흩어서 아직 다른 나라에서 돌아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향으로 데리고 오겠다는 환상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면서 고국에서부터 먼 이국에서까지 성전재건을 돕는 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무기력해져가는 귀한 공동체에게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가자고 손 내미시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우신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ata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okambu, Nepal at the 8,000 foot level Solo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 And then we're going to see how many times You're going to see how many times And we're going to thank you But we're going to BE потому So we're going to see how many times The Thumbage of Rocky That's just how many times We're going to find the tips